카사딘 Q에 무슨 버그가 있나요? 일단 제 최근 게임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알게 됐냐면 일단 미리 말하지만 카사딘 Q 쿨타임 증발되는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판정이 바뀐 거라 버그는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이 장면을 보시면 돼요. 자 이 장면 카사딘이 6레벨 경험치가 얼마 남지 않은 근데 의시하는 6레벨인 이 두 개 먹으면 아마 6레벨이었을 거야. 여기에서 6레벨 찍고 싶어서 살짝 앞으로 나갑니다. 이 타이밍에 근데 지금 뭔 상황인지 알겠죠? 루시안이 궁극기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Q를 일부러 아껴요. 루시안이 궁을 쓰면 궁을 끊으려고 그러면 안 죽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쓴 나가다가 어 이거 안되겠다 도망가자 하고 Q를 계속 떼죠. 여기서 궁을 딱 썼을 때 끊었어. 엥? 아니 뭐지?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느리게 볼까요? 자 여기서 아 이거 6레벨 찍고 싶은데 이거 대포까지 먹으면 6레벨인데 앞으로 슬며시 나갔다가 아유 미안합니다 하고 살짝 빠지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나인 손해보려고 딱 가는데 궁을 쓰니까 끊으려고 Q를 썼지만 엥? 하하하하 그냥 죽어버린 거야 여기서 대형 손해를 봐버린 거야 여기서 죽었으면 안 됐는데 게임은 다행히 이겼지만 이거 죽고 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메모 땅을 좀 쓰겠습니다. 이것저것 실험을 해봤는데 방금처럼 무시한 궁극기처럼 정신집중 효과가 안 뜨는 스킬들은 안 끊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그 과정을 좀 세워봤음. 1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자 일단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궁 딱 나갔죠 지금 이게 궁극기거든요. 지금 궁극기가 나갔는데 카사딘 Q도 동시에 나갔단 말이야. 근데 카사딘 Q가 날아가면서 침묵 0.1초 침묵 때문에 무시한 궁극기 바로 끊겼죠. 여기서 보셨나요? 아니 이게 원래 끊기는 게 맞다니까? 원래 이게 정신집중 끊는 효과가 0.1초 침묵 그 판정이랑 똑같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끊긴단 말이야? 아 그러면 제가 가정을 다시 세웠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X 그래서 가정 새로 세운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정신집중 방해 판정이 바뀌었다. 3번 무시한 궁극기 판정이 바뀌었다. 2번 3번 중에 하나인가? 음 그러면 그냥 뭐 이제 희생한 궁을 못 끊는 건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여기서 증거 자료 하나 더 첨부합니다. 빅토르도 카사딘 Q랑 똑같은 판정이거든요. 정신집중 방해 판정이 있어. 얘도 침묵이 아니라 정신집중 그냥 끊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빅토르 궁으로도 이제 이 판정이 바뀌었으니까 안 큰 끼나? 하고 제가 어제 해봤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엥? 아니 빅토르는 또 끊기는 거야. 그럼 뭐지? 그냥 버그였던 거야. 대부분 그냥 버그였던 거야. 아 그럼 이거구나. 4번 여전히 정신집중 방해 판정으로 무시한 궁을 끊을 수 있다. 단 카사디는 제외 아니 지금 이게 돼버린 거야.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계속 한 정상화 부탁드립니다. 그래 그래 이거 빨리 조속한 정상화 시작하면서 골인하자. 자 그리고 이거 정상화 될 때까지 저는 루시안 밴 운동하겠습니다. 무조건 루시안만 배나? 동 못 끊어서 지면 억울하니까. 오늘 컨디션 좋은 것 같은데 킬당 5천원 하실? 아이고 지성이 없는 사람님 아 5천원은 또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건 좋든 안 좋든 환영이죠. 그죠? 그럼 뭐 컨디션 안 좋아도 보지 타워한대. 이런 식으로 타워 이용해서 그죠? 다 뭐 그러다 죽어 자 이러면 이제 적팀 사기가 확 벗기거든. 아니 트타 들고 뭔 카세덴한테 솔킬임? 트타 뭐함? 살짝 그런 느낌 뭔지 알죠? 미드 차이 GG 이런단 말이야. 어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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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오고 아 제발 그냥 나한테 죽어줄 수 있잖아 사이사야 다음 판이요? 최근 전적 킬 평균을 보자 이건 다 연습문호고 오케이 다음 판으로 가겠습니다 대신 다음 판에 0킬 해도 그냥 다음 판 할게요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지 그죠? 맵 좀 가려주세요 네 가려주마 이 정도면 됐겠죠? 시간 좀 지난 다음에 맵 열자 그죠? 애매한데 W쿨 돌아가지고 W 없으면 원컴 각도 나오는데 저거 실드 때문에 안 되겠다 뭐야 이거는 탑 손해 좀 많이 보긴 했는데 미드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거네 그죠? 강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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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야 그러지마라 아니 진짜 왜그래 나한테 얘 왜 또 여깄냐 야 근데 이거 샷코가 내려와서 하는거라 어쩔수 없다 그냥 아래쪽이 잘 버텨야겠다 가두긴 해야겠는데 제대로 거기 피 갈리면 안되는데 피 갈리면 되게 잘해야돼 그거 사인이야 살만한가 나 오긴했는데 여기까지 아 너무 아까운데 나도 킬 많이 먹어서 나쁘지 않았네 그쵸? 마침 또 킬 미션도 있고 음 그래그래그래 굉장히 좋아 얘 뭐냐 아니 장난임? 아니 이건 좀 아닌데? 뭐야 이거 난 이해가 안가는데 일단 잡으셨잖아 흔잔해 일단 5킬이면 준수한 성적이긴 해 일단 나쁘진 않아 나는 이대로 뭐 서랜 나와도 괜찮다 생각해 나는 문도 누가 잡냐구요? 뭘 누가 잡아 서랜 쳐야지 펠각 한번 볼까 이거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 안되네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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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맛있다 몇 킬이야 이거 9킬 야 서렌 쳐도 돼 이제 야 장사 접어 오케이 여기까지 셔터 내리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계산 다들 수고하셨고요 서렌치고 갈 길 가면 돼요 메자이 풀스택 레전드 킬 더 먹을 수 있나 혹시 아직 서렌 안 나왔는데 이달리아 킬 좀 1킬 만 님 가보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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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뭐고요 자코 얼마에 샀나요 뭘 얼마에 사 내가 그냥 잘했구만 음 그래 그래 아이고 지성이 없는 사람님 아 이렇게 큰 돈을 이건 대국민 사기야 아 얼마만이야 이렇게 큰 돈 아 진짜 잘 쓰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이 승 너 저승 에 이해할 수가 없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가보자 가보자 독하다 독해 미션 성공 공격에 궁사될 때는 안 들었는데 어 이거 안 되겠다 아 야 그 살짝 위험하긴 해 여기까지 사비 난 이거는 못참아 난 이거는 못참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거는 3마리 오케이 근데 바위한테 호감작은 했어 바위가 말리면 저도 힘들어서 아 심지어 1렙 W야 괜찮아 바위가 해줄거야 그리고 바위가 처음에 치바나한테 저런 스타트 당하면 되게 힘들단 말이야 너는 할거 다 했다 생각해요 나는 못가 나는 절대 못가 얘들아 갈 수 있어도 안가 아쉽구나 하지말지 근데 저는 이거 고1이라고 생각 안해요 왜냐 내가 1레벨에 그렇게 해줬잖아 인정? 근데 사실 미드에서 내려갈 때부터 내가 팽을 찍었는데 어? 사실 4대3인걸 알고 싸운거잖아 너무 힘든데 저거 라인 다 버리고 가야되나 이거? 사비 아쉽다 오히려 내가 바위한테 고요를 빨리는 느낌이네 사실 이 바텀 커버도 바위가 가져써야되는거 아니야? 아니 커버를 계속 해주는데 우리 정글 뭐함? 왜 1킬 1데스임 그러면 많이 서운해요 카사디니 네잌스 역시 바위야 믿고 있었어 뭐 되나 이거? 오우 맛있다 더 하지말자 조금 애매한데? 아 좀 아쉽다 이거 이게 이렇게 돼? 아지르가 되게 좋았네 그죠? 가위야 이거 와주면 안되니? 가위야 이거 와주면 안되니? 쏴 나쁘지않다 넌 또 판티온이 왔냐 좋은데? 가위야 이거 하나만 다오 제발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잖아 이거는 그래 그럴 수 있지 바위 크면 셋이잖아 한잔해 바위 잘 크셨잖아 가자 가자 무리한다 상대 잘만한데? 아 이게 안되? 나쁘진 않아 근데 이게 시야가 없으니까 좀 하기가 애매했네 그죠? 어어? 어어? 한 번 피하고 여기까지 아깝다 괜찮아 서포터잖아 적어도 돼 괜찮아 야스오잖아 적어도 돼 음 좀 많이 죽긴 했네 아깝다 와 이거 예상 잘했는데 이 친구? 이게 최선이긴 해 그리고 나도 좋아 좋았다 얘들아 음 이대로만 가자 어이 맛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우와 다행이다 나는 여기까지 저는 안돼 오지마라 다오 오지마라 음 잘가 나는 갈게 그냥 헬퍼는 되긴 해 뒤로 가볼까? 여기까지 어 턴퍽 아니 턴퍽 한테오나 뭐 그냥 벽인거 같은데 뭐 되겠니? 어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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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오고 어 끝났네 어구 나 그래도 카르마 미드좀 봐줬잖아 오케이 고맙습니다 연애면 카사딘 안 내야겠다 피델스틱에다가 그죠? 결국 이기는 BDD식 스몰더 뭐하지 음 그래 그래 이거 그냥 할게 BDD식 결국 이기는 스몰더 가자 아직까지는 무난하긴 한데 그죠?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나도? 난 결국 이기는 스몰더니까 이리와 음 무난해 나쁘지 않아 스택은 마구 쌓고 있어 음 굉장히 무난해 그죠? 스택 마구 싸는 중 몰더 자 굉장히 무난하다 연어는 나쁘지 않은데 마나 안 딸려가지고 그죠? 아이야이야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연애 신났잖아 이거 아니 미드에서 반반 가고 있는데 얘 아주 신났잖아요 이거 어떡해 연애는 웃고 있다 아우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이게 안 맞아? 아슬아슬했는데? 아이야이야 뭔 일이라냐 무리하긴 했는데 기다리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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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아쉽다 얼마야 이거 풀만 좋은데 우리팀 자 오케이 다시 잘해보자고 얘들아 이런게 굉장히 좋았어 가보려 좋았다 이게 레리지 음 그래 그래 미안 스택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그죠? 프리징 해라 난 볼만큼 오오 뭐야 힘을 숨기고 있었구나 얘들아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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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다 아니 130 스택이면 진짜 잘 짜는 것 같은데 12분에 역대급으로 잘 짜는 느낌이야 스택 맛있다 미안 145 스택 미쳤는데 요네가 좀 탱커마냥 맞아줘가지고 지금 좋은디 아 벌써 기대된다 이스몰더가 얼마나 강이 될까 스택 좋고 스택 좋고 스택 좋고 어 맛있어라 몇 스택이야 이거 몇 스택이야 이거 어어 어 어 어 어 까빙 공 쓸걸 그랬나 와 잠시만 203 스택 16분에 잠깐만요 이거 역대급인데 스택 와 스택 레전드 이거 한번 말해주고 어떻게 살려 놓은 거야 얘 용차 응 그래그래 217 스택 잠깐만 소비사 스몰더 왕귀 직전이요 223 스택 이거 한타중에 탁 되겠는데 그쵸 어 네이스 다가오있긴 한데 와 굿 GG 고맙습니다 흐흐흐흐흐 피들공 대박인데 지금 뭐 써렛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쵸 아 그 스택 와버렸구나 그치 8분에 나 이런 스택 처음 싸와봐 다리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와 이건 질 수가 없다 안타가 덤 덤 빡 뭐요 어 스몰더야 흐흐흐흐흐흐 형은 20분에 장로를 먹어 오 잘 빨긴 했는데 가위 빠 가오 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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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적어있습니다 음 적어요? 적어이 кор이 곧